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정과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있게 진상을 규명하길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이 필압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한편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의당은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에도 힘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